엔드님, 근데 왜 아는 척도 안 했어? 다들 어서 오시고 반가 반가 이 개XX도 어딨어 아, 엔드님 근데 왜 아는 척을 안 했어? 오늘 봤어요? 양반장에서? 잘 복귀하셨나요? 실물이 훨씬 낫죠? 왜 아는 척도 안 했습니까? 아는 척, 아는 척, 아는 척, 고맙습니다. 아는 척, 아는 척, 고맙습니다. 아는 척의 счасть speech 아.. 스펀셜.. 야 딘터야! 널 안 돼 임마, 이 X밥아. 개 X밥이 어디던면. 과금 너하고 와, 딘터야. 촬영? 방송을 하고 있었어요. 딘터가 가야 돼서. 다 가져가세요. 딘터야 안 꺼지냐? 아이씨 저 새끼 나한테 몇 번을 뒤진 거야? 추적으로 날아오는 거지 저거 오두기 회장님이 택배가 전에 오두기 회장님이 택배가 났네 오두기 회장님이 빨리 문어 가주세요 전현아 우리 반지 언제 가자 반지한테 하나 받는다는 줄 알지 오두기 회장님이 어떻게 되지? 아따 씨 왜? 나는 뭐야? 저 개XX가 달고 오래 혼자는 못오고 야 딘터야 쪽팔리니까 따라오지마 개XX야 야 딘터야 안꺼지야 자빠 존나 얍새베가지고 쥐새끼 마냥? 딘터 X밥 스탈 안되지? 안되지? 멍청아 스탈 안되지? 멍청한 새끼야 안되지? 멍청아 딘터 X밥 야 유튜브 영상 올릴거야 딘터야 야 딘터 또 와봐 임마 자빠봐 근데 이게 사무실이 오픈돼있어가지고 아까 아까도 누가 또 시청자 한 분 또 왔다갔어 두 명 왔다갔거든? 한 분은 배달하는 분인데 왜 아는 척 쳐다보고 눈이 마주쳤는데 씩 웃고 가버리더라고 왜 도망간거야 인사좀 하고 갑시다 쌩까고 도망가버리지말고 자완이다 대화하는 분 네 도망간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